이 야진 아 그래 진짜 붙어보자는 거지? 야 너 능덕 좋다 도윤이한테 몇 달 전에 꼬시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저분하게 싸우자는 거네 난 지저분하고 딱 질색인다 잊었나 본데? 내가 아직 회사 최대 준 줄이야 역시 LK에 있는 회장님이 계셔야 뭐 아쉬운 거 있나? 도윤씨 비서실장이었던 남실장 정우 오빠한테 당했어 이 야진과 정우가 짜고 한 짓이라는 거지? 가온이 어디로 보냈어?